excellent 7번부터 해볼게요 plump 하면 포동포동한 통통한 이런 말이에요 chubby도 그런 뜻이에요 약간 엄청 뚱뚱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귀여운 느낌 알겠죠? chubby plump skinny는 마른 그쵸 너무 이렇게 뭐야 껍데기밖에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plump pig 그러면 통통한 뜻이에요 i kiss my baby stuns plump cheeks 괜찮죠? i slowly put him to bed. put him to bed 하면 이제 재우다 이런 말이에요 침대 이렇게 집어넣어 눕히면서 이제 재우는 거에요 scar 하는건 흉터 상처 scar scar 그 다음에 stain 이라는건 얼룩 이런게 있고 leave a scar jenny visited a plastic surgeon. plastic surgeon가 뭐지? 성령 수술하는 surgeon 이라는건 의사죠 성형외과 의사한테 갔어요 뭐하기 위해서? to remove the scar on her face okay scored 하면은 뒤에 여기 강사 있잖아 a의 강사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r을 하나 더 써요 봉투가 있네 그쵸 seal 하면 봉인하다 seal이 뭐니까 인장이니까 그쵸? sealed envelope 봉투를 봉하다 terrorized steal the door door을 sealed 했어 wow stopped the police from 이게 뭐야 뭐가 뭐하는것이 막다 쓰담목적으로 from ing since the seal seal on the medication was not broken 그 밀봉한거 있지 그것이 broken 되지 않아서 it could be trusted that it was safe to take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ick skinny 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skinny figure 하면은 피규어가 인물도 있지만 약간 뭐야 몸매한테도 있어요 she saw the shatters lose weight lose weight lose weight이 뭐에요? 체중을 감량하다 반대말 체중을 get gain lose 아래다가 gain 이라고 써 보세요 lose 반대말 스카이스크레이퍼 이거 좀 알아주세요 스카이스크레이퍼 하면은 마천우라고 하는데 마천우가 뭐냐면 고층 건물을 얘기해요 그쵸? 고층 건물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해요 a tall skyscraper 우리나라 63빌딩 was a ages high scraper when it was built 그 다음에 아마 타이완의 101빌딩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여기 누가 더 그런지 모르겠네 롯데 슬림하면 호리호리한 아주 적은 이라도 되고 호리호리한 몸매를 얘기할 때 슬렌더랑 비슷해요 슬렌더 슬림 이건 약간 긍정적인 느낌 슬렌더는 긍정적인거에요 슬림 웨이스드 jasmine keeps the heart slim figure 몸매를 through a balanced diet 다이어트가 뭐에요 식단 균형 잡힌 식단 regular exercise 엑서사이즈 말고 운동이 뭐야 work out 그치 solid 하면 고체의 경고한 견실한 solid reasons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느낌이야 확실한 뭔가 탄탄한 이런 말이에요 bullies 뭐야 bullet 총알이 총알 피어스 뭐야 뚫다 그쵸 꽤 뚫다 자 그 다음에 뚫다 여러분 알고 있는거 침투하다 penetrate 기억나나요 penetrate 관통하다 하나 적을까 pierce penetrate solid steel 그쵸 아주 단단한 그쵸 단단한 강철 steel 하면 강철이고 철은 iron iron 자 그 다음에 solidity 명상 있죠 잠깐 졸린거 아니야 그치 잠깐 자 verse 별표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많이 했냐면 여기 여기 별표 on the verse of 자 뭐뭐의 직면 하나도 되는데 이게 뭐뭐의 직면 하나도 되고 막 뭐뭐 할 것 같다 기억나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yond the verse of ing 기억나죠 beyond the verse of ing beyond the point of ing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 그 다음에 하나 더 be on the brink 세 가지 알아주세요 beyond the brink of ing beyond the verse of ing beyond the point of ing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be about to be about to 적으세요 지금 안 적고 있는거 아냐 그 다음에 be about to 부정사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시작하려고 하다 it was i was about to start 그때 막 출발하라고 했었어 이런거 아냐 자 왜냐면 이게 끝이거든 brink도 가장자리 끝 i lived a quiet life 나 지금 조용한 삶에 살았어 모르고 뭘 모르고 i was on the verge of danger 내가 그 danger에 직면했던 사실은 도 모르고 그냥 그런거를 살 살고 있었네 안타깝다 이런 말이에요 음 제가 약 아까 약 나왔을 때 여러분 약의 그 봉인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 왜 왜 약을 먹다 하면은 take a medicine take a medication 거예요 알았죠 테이크 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라고 있는데 스터디가 견고한 튼튼한 이름 스터디 어떤거 스터디 스터디 구조물 건물 뭐 이런 말이에요 durable 좀 알아서요 우리 지난번에 그거 나오지 않았니 durables 라고 해서 내구제 내구제 solid firm 다 이게 견고한 튼튼한 이름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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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할 정도로 hold up 그 hold up to 뭐뭐의 몸을 견뎌내다 이런 말이죠 stormy night sun baked 됐어요 햇볕에 탄 햇볕에 말려진 이런 말이에요 햇볕에 구워진 이런 말이죠 make는 원래 sunburn 이렇게 되는데 I smelt the salty wind and saw the sun baked beach죠 햇볕에 탄 빛으로 갔다 오고 이거는 wind가 아니에요 winding 시작 winding 자 winding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야 샌프란시스코의 그 거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인드가 구부러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선형이 될 수도 있구요 구불구불한 spiral spiral 하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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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형 올라가는 느낌 winding staircase 그렇죠 I walk through the dark winding hallway of a castle 저 왠 이거 윈드가 아니야 와인드 알았지 와인드 구비치다 오 대박인데 tilt 아 케빈 쌤인가 오 저 틸트 하면 기울어지다 정경사지다 이런 말이야 slope slope a slant tilt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런 말이야 안녕 안녕 아 요즘아 로그탈 마스 ltth 그와 it is come and what is young people wear a 몇종류 5형식이죠 그쵸 이런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쓰나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힙합할 때 기울어진 모자를 쓰잖아요 그쵸 그런거 그런거를 쓰는 것은 아주 커몬하다 아주 맨드 시자 짐 맨드 실은 엄청나 거대한 뭐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너 아름다이스 거대한 아주 엄청난 Tremendous explosion, the size of the dinosaur bones. 본이 뭐야? 벼? 아니, 벼의 뼈라고 했다고 했지. 벼는 뭐야? 벼는 rice에요. 쌀은 뭐야? rice에요. 쌀은 뭐야? 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밥은 뭐야? rice에요. 왜? 걔네는 쌀 문화가 아니라가지고 별로 세 문화할 필요가 없었어. The baby brother kept crying during the tremendous storm. 스테인 아까 내가 잠깐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 안 나겠지만 스카가 뭐였어 아까? 상처. 근데 이게 스카가 얼룩 더럽히다는 뜻이 있어. stained 하면은 얼룩 진이 되겠죠? 더럽혀 진이 되겠죠? 이 테인트도 알아줘요. 더럽히다. 커피 스테인 그러면 커피 얼룩이고 the coat was taken to the dry cleaner. 그렇겠죠? 왜요? so that the stain could be removed. 괜찮겠죠? removed 될 수 있도록. After I got home, I saw my shirt was stained with some ketchup. 와. 어떻게 하면 좋아. 그쵸? stainless. 그쵸? stainless 그래서 그거야. 여러분 stainless 들어봤어? 네. 얼룩이 없는. 그쵸? 때무지 않네. 그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거냐. 음. 으음.